물이 새는 전기차 아이오닉6에 관해 연속으로 보도해 왔는데요. 소비자의 결함 의혹 제기에 한 현대차 관계자는 결함이 아닌 부족함이라고 말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부족한 차량이 어떻게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김은초 기자입니다. 아이오닉6에서 잇따르는 누수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동차 설계와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차주들의 공통된 경험담과 함께 여러 실험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견됐지만, 제조사는 차주에게 결함이 아닌 부족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차량이 그대로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건 현행법상 제조사가 차량 품질을 스스로 인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형식 승인 대신 2003년부터 자기인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규모가 큰 자동차 제조사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프 인증이 믿을만 한 건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해봤더니 3건 중 1건은 부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해마다 모든 신차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을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사서 직접 다 테스트하고 마지막 충돌 시험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더 있고 시간상 문제도 약간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수 현상이 발견된 아이오닉6는 지난해 출시됐지만 1년이 넘도록 사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인증 적합 조사가 아니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제작 결함 조사가 가능한데 안전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면 조사 개시조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기인증제로 안전성 평가를 제조사에 맡겨두었던 것과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사전 형식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